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민주 영령들 앞에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0번, 민주를 9번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에 5월 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쪽의 5월 어머니들과 5.18 유공자 후손들의 손을 잡고 민주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헌화와 분양을 마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광주의 연대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보답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3년 연속 기념식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민주를 9번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올해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념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3명의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한 뒤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